지난해 취업자가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,80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.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 복지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업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.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으로 배달과 돌봄 수요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